자, 중3 모의고사 계속해서 25번 맞죠? 네. 도표 내용 일치 파악이고요. 보통 25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실용문이라고 합니다. 실용문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25번부터 쭉 시작되는 어떤 실용문들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표를 제가 과학 수업 저랑 조금 한 친구들이 있나? 과학 수업 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데 표를 볼 때는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보통 애들이 여기에만 막 쳐다보는데 제목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뭐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일단 표의 그래프의 제목은 디지털 컨텐츠 그래서 디바이시즈 위치가 생략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학습 자료 같은 거겠죠. 디지털 학습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떤 디바이시즈 장비들이 그러니까 디바이시즈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랩탑, 태블렛, 데스크탑, 스마트폰, e-readers 이렇게 있고요. 이게 디바이시즈다 하는 거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여기 있다시피 퍼센테이지죠.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는가 이고요. 랩탑을 몇 퍼센트 사용하는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흐린 색 바는 2016년 2016 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색 바는 2019에 그러니까 2016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 랩탑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한 학생들이 2016년에는 75% 이용했고 그 다음에 76% 이용했다. 3년 뒤에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한 1% 증가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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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2016년도에 랩탑은 몇 퍼센트? 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쭉 파악되는 거고요. 미리 이런 거 봐 두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갭이 별로 안 난다는 거. 갭이 별로 안 나네. 근데 얘는 갭이 어때요? 크다라는 거. 갭이? 얘는 갭이 없죠.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갭이 확 떨어졌죠.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얘들은. 그렇죠? 오히려 인기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긴 한데요. 얘가 살짝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얘는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이 리더 같은 이 두 가지 디바이스는 인기가 확 떨어졌고요. 이 리더는 전반적으로 항상 꿀찌였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구글 킨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리더로 판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리더 자체를 별로 판매 자체도 잘 안 하고요. 그래프를 양쪽에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students From kindergarten to 12th 라고 읽어야죠. 뭐라고요? 12th grade who used devices to access the educational content in 2016 and 2019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학생들의 퍼센테이지 학생들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우리는 6학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12학년 그러면 뭔지 잘 모를텐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12학년 되는 거잖아요. 6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이제 여기에 선행사 후의 선행사는 students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꾸미는 말이 두 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선행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uses가 와야 된다? uses가 와야 되냐? 아니면 use가 와야 되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 킨드가 할튼 뭐 이런 단수 같은 게 보인다고 해서 uses가 오면 안 되겠고요. 선행사는 이 앞에 있습니다. 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students가 선행사라는 거 사용하는 학생들이죠. access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투부정사의 부서자 용법입니다. 뭐 그거 조사 생각해 보라는 예의 없겠죠. 데이터 컨 에듀케이션화 학습적인 어떤 컨텐트 어떤 내용물을 접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디바이스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진위 파악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랩탑스 랩탑스 were the most used devices for students to access data content in both years 여기에서 얘기하는 both years는 16년과 19년 양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랩탑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디바이스였다. 여기서 포스튜던트 할 때 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 뒤에 나온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포 를 썼습니다. 누가 뭐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액세스 액세스 하면 뭐하다? 접근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랩탑이 늘 1등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75, 76을 따라잡은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문제 여러분들 풀이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 두번째 Both in 2016 and 2019 More than 6 out of 10 students used tablets 6 out of 10 하면 어떤 식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10명의 학생들 중 6명 모든까지 합치면 이상이 되는 거죠. 10명의 학생들 중 6명 이란 뜻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60% 이상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나름대로 좀 그나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쉽게 표현했다면 More than 60% of students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6 out of 10 students 이렇게 60%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태블릿에 대한 인건가요? 태블릿 맞는지 보고 그러면 두번째 그 옆에 그래프 보고 이게 62하고 61은 다 60을 넘죠. 여기에 More than 6 out of 10 students 60% 이상의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했다는 거 이 숫자를 통해서 동그라미 이분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re than half the student used the desktops to access this content in 2016 and More than a third used the desktops in 뭐 2019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More than half the student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50% 이상 오케이 그래서 2016년에 2016 요 그래프 보라는 얘기고요. 2016년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데스크탑을 사용했다 뭐하기 위해서 디지털 컨텐트에 액세스 접근하기 위해서 2016년에 벌써 틀렸다는 거 49는 50 이상이 아니죠. 3번이 틀렸다는 거 마킹 체크 표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And More than a third More than a third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3분의 1 이상 33% 이상 이란 말이죠. 33% 이상 여기에 이거는 두 번째 부분은 맞네요. And 뒷부분은 맞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3% 이상이 More than a third 가 그리고 a third 이게 뭐 표현이다? 분수 표현 이라는 거 One third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그럼 3분의 2 는 뭐겠어요? two third 겠죠. 그래서 분자는 one, two, three 분모는 second, third, fourth 서수, 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4번 선택 보면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in 2016 was the same as that in 2019 인데요. 일단 해석하면 스마트폰의 퍼센테이지죠. 스마트폰의 퍼센테이지니까 요구를 요구를 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스마트폰의 퍼센테이지는 뭐 똑같았다. 2016년도에 스마트폰 퍼센티지가 똑같았다. 2019년에 그것과 똑같았다. 17, 17 똑같은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됐에다가 밑줄 쳐놨는데요. 이거 꽤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씩 다음 맞는 거 틀리는 거 어법성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도즈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즈가 아니고 됐이 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됐이 없으면 틀리다는 거 자, 여기 됐에 대해서 첫 번째 정보 뭐? 됐이 꼭 있어야만 맞는 문장이 된다. 두 번째 정보 도즈가 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됐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이 됐이 뭔가 됐이 왔기 때문입니다. 뭐 됐이 왔다?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마트폰즈 대신 왔어. 그러면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마트폰즈 의 뜻은 스마트폰의 퍼센테이지 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단수죠. 단수. 그쵸? 그러니까 도즈가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마트폰즈 인 2019 이란 말이야. 얘가 없어지면 뭐가 얘가 없어지면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자, 선생님이 비교라는 파트 문법을 할 때 비교를 할 때는 급이 같은 것끼리 비교해줘야 된다 했죠. 그쵸?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퍼센테이지랑 연도를 비교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없다고 해도 애들이 잘 읽고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도즈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비교 대상이 지금은 뭐예요? 비교 대상이 단수죠. 그런데 이 비교 대상이 복수인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때는 여기에 대시 오면 절대로 안 돼요. 도즈가 와야 돼. 뭐 그런 경우 뭐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문을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형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인형의 가격과 어떤 남자애가 소유하고 있는 인형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 그녀의 인형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얘는 지금 뭐 대시 왔어요? 더 더 돌즈 오브 대시 왔죠. 더 돌즈 오브 히스죠. 그쵸? 그럼 더 돌즈는 암만 길러봤자 대인데 복수인데 여기 대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반드시 도즈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 조화들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비교 대상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리고 비교 대상을 연도와 퍼센테이지가 되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랭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순위를 차지하다 어떤 등급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 유의어 알아 두는 게 중요한데요. 랭크 대신 쓸 수 있는 건 레이티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레이티드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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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주면 광고 자꾸 붓거나 이런 앱 같은 경우에 자꾸 쓰다보면 자꾸 레이트 이러면서 뜨는데 별 몇 개 주세요 할 때 별 몇 개 주는 거 그런 행위를 레이트라고 합니다. 등급을 매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레이트는 비율 이란 뜻도 있고요.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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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어로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리더 에 대한 얘기하니까 여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리더 랭크 승리를 체제했다 더 로위스트 인 버그 이얼스 그래서 11이 회색에서도 제일 작은 숫자고 5가 짙은 색깔 에서도 옅은 색깔 에서 11이 꼴찌고 짙은 색깔 에서 5가 꼴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서 이러고 있네요. 2016년 11% 눈 달렸냐 그 다음에 2019년 5% 눈 달렸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문제 첫 만남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글의 내용 파악입니다. 엘리바스 캣틀랫 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일치 불일치 찾기 입니다. 일치 불일치 찾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뭐부터 찾냐 시험지 받자마자 얼른 도표부터 찾습니다. 도표부터 시작해서 25 풀고 26 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 가끔 식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뭐 순서 문제라든지 뭐 업법성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이 도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난이도를 높여놓으면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 아씨 나 도표 문제 자신 있어가지고 빨리 풀려고 왔는데 이거부터 풀고 있는데 막 시간이 막 계속 지체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 빨리 풀고 다음 넘어가야 조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운이긴 한데 25, 26 이런 갑자기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나같은 선생님이 출제자가 아니냐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음 일단 내가 달아놓을 뜻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1, 2, 3 1, 2, 3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슬레이브 왜 그다음에 엔트런스 엔트런스 입장 입학 그다음에 인스튜튜트 협회 기관 테크놀리지 그다음에 엔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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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이렇게 해갖고 온단 말이죠 파인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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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예술 그 다음에 throw out throw out 뭐뭐 내내 와 이렇게 해갖고 수업 좀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represent 나타내다 보여주다 대표하다 그 다음에 서퍼 서퍼 그 다음에 저스티스 그 다음에 recognize recognize 인정하다 그 다음에 honor 영예 영광 시리즌십 시리즌십 시민이집 아 그래 시민권 시민권 호호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가 지금 컴퓨터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힘든데 오케이 그래서 쭉 보고 먼저 얘들을 쭉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얘를 읽어보면 한글로 돼 있는데 얘를 읽어보면 안에 있는 내용이 몇 개 빼고 한 개 빼고는 다 맞는 거기 때문에 해석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할머니로부터 노예 얘기를 들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칸에게 인스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는지 유니버스티브 아이오아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미국과 멕시코에서 많은 상을 받았는지 멕시코의 시민권 결국 받지 못했는지 모든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 아까 마스터즈 디그리 선생님이 뜻을 잘못 알려줬어요 아까 내가 박사학이라고 했는데 박사학위는 닥터즈 디그리고요 닥터즈 디그리가 박사하고 마스터즈 디그리는 석사학위가 맞습니다 닥터즈 디그리는 박사학위 마스터즈 디그리는 석사학위 어느게 높은거에요 닥터즈 디그리가 높은거죠 마스터즈 디그리는 그 아랫단계구요 대학원 졸업해서 논문 통과하면 마스터즈 디그리 받구요 거기에서 더 공부해서 닥터즈 디그리 받을 수도 있구요 자 엘리지베트 캐슬리 먼저 도에 박사ero 들었답니다. 할메한테. 할메한테 노예 얘기 들었네요. 동그라미 쳐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from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because she was black, Catholic, studied design and drawing at Howard University. 그래서 여기에는 왜 밑줄 쳐 놨겠어요? Being disallowed? Disallowed의 뜻은 뭐고? Disallowed. 거절하다죠. 그런데 지금 내용상 거절당한 이후에 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거절한 이후에 입니까? 거절당한 이후에 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면 이걸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being disallowed에 숨어있는 첫 번째 문법은 분사구문인데, 근데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After부터 시작된 문장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요. University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After도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 문장은 아니지만 연결하는 역할, Because도 연결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쉼표도 연결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Catholic, studied 이 부분이 주절이죠. 주절. 그럼 주절에 주어하고, 종속절에, 절은 아니지만, 종속절 비스무리한 것에 주어가 같기 때문에 지금 Catholic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Catholic이 거절을 한 겁니까? 거절을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를 Being Disallowed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B 플러스 PP 보이고, ING 붙여서 분사구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입학을 거절 당한 이후에, 뭐로부터?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로부터, Carnegie 뭐 기술재단이 좀 되겠죠. Carnegie 기술재단으로부터 입학하려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당한 이유가? 흑인이어서,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 이후에,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습니까? 디자인과 드로잉을. 어디에서? 하워드 대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로 거절 당했는 거 맞네요.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She became, 그녀가 되었는 모양인데. One of the first three students to, to learn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at the University of Iowa. 와. 그래서 그녀는 뭐가 됐습니까? 세 명의, 첫 번째 세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뭐 했던? 석사학위를 받았던. 어떤 분야에서? 순수 미술. 순수 미술 분야에서. 어디에서? 아이오아 대학교에서. 됐습니까? 아이오아 대학교에서. Fine Arts에 대한 Master's Degree를 To Earn, To Earn은 투부정사의 형용사력 용법으로써 Students를 꾸며주고 있구요. 뭐 One of the Usman에 맨날 나오는거, One of the Usstudent 복수형 되어 있는지 이런건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첫번째 3명의 학생, 그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뭐가 있냐, Iowa 대학교에서 순수 예술 분야에 있어서 속사학위를 준게 이 사람이 글의 주인공이 받은게 처음이고, 그 때 같이 받은 사람은 몇 명이다? 3명이다 라는 정보들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roughout her life, 그녀의 일생동안 이란 뜻이겠죠. 그녀의 일생동안, She created art presenting the voices of people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 그래서 여기에 representing, 밑줄 이유는?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그 다음에 suffering, 밑줄 이유는? reprinted 가 맞냐 이런겁니다. 마찬가지, suffering이 맞냐, suffered 가 맞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얘는 이 형태들, 동사의 형태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던 그러면 얘는 왜 이 형태가 맞냐? 해석해보면 그녀의 일생동안 그녀가 뭘 만들었습니까? 작품을 만들었죠. 작품은 작품인데 어떤 작품? 작품, 표현하는 작품. art가 reprint를 하는 거야, reprint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내가 나타내다, 드러내다, 대표하다인데 나타내, 다자에서 다자 떼버리고 나타내주는 art를 하려니까 art와 reprint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그렇습니까? 뭘 나타내는 예술을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the voices of people,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art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 뭐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부정의로부터 사회적 부정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대변해주는 그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 people이 suffer를 하는 거야, 우리가 suffer를 당하는 거냐 해서 suffer의 뜻이 뭐니까? 고통받으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야.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people과 suffer의 관계가 또 능동이라서 ing 형태가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회적 부정의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 작품을 그녀의 일생동안 만들었었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라기보다는 약간 사회성이 있는 예술가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주로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나왔겠죠. 어떻다는 이유로 뭘 당한 적이 있어? 까맣다는 이유로. 그렇죠. 흑인이란 이유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하던 곳에 가지 못하게 됐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셜 인저스티스. 자기가 겪은 거죠. 이 사람이. 흑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거. 사회적인 부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she wasn't recognized. 자, 이런 표현은 뭐냐? 인정받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녀가 인정받았다. recognize가 인지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그녀가 인정을 한 게 아니고 당했으니까 그녀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with을 써서 뭐를 통해서 이 말이죠. with many prizes and honor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exico 그녀가 인정받았는데 그래서 뭐를 가지고 많은 상과 영예를 받음으로써 어디에서? 미국과 멕시코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것도 또 동그라미네요. 그렇습니까? she spent over 50 years in Mexico 그녀가 보냈네요. 50년 이상을 어디에서? 멕시코에서 and she took Mexican citizenship 그녀가 받았죠. 뭘 받았습니까? 시민권을 in 1962 1962년에 받지 못했다라는 말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고요. 2012년에 at her home in Mexico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됐습니까? 엄청 장수하셨네요. 됐습니까? 태어났던 게 언제였더라? 2015년 오케이 우리 할매랑 비슷하시네 그 다음 계속해서 27 그래서 계속 실용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일치하는 것 실용문은 보통 이렇게 일치하는 것 묻는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 묻는 거 하나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pring Farm Camp입니다. 이거 봐도 뭐 대충 정보는 있습니다. 뭐 애들 모아놓고 뭐 캠프하는 건데 계절은 봄이고 장소는 농장이겠고요. 그렇습니까? 봄철에 농장에서 학생들 뭐 수연회 같은 거 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제목이 Spring Farm Camp이고요. 포스터 같은 이런 성격이거나 그렇습니다. 안내문이죠. 그래서 Our one day spring farm camp gives your kids true hands-on farm experience. 사형식 문장이 사용됐습니다. 뭐 들어있는 정보를 파악해 보면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당일치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봄에 하는 캠프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대상 받는 이 안내문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죠. 네. 자녀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한다는 걸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또 당일치기 Spring Farm Camp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핸즈온의 뜻은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뜻이고 손으로 올려놓는 이런 원래 기본 뜻은 손으로 올려놓는 이런 뜻인데 직접 체험하는 농장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진정한 그런 기회를 준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하고요. 4월 19일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그래서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됐습니까? 이 날 안 되는 사람은 이 날 올 거고 이 날 안 되는 사람은 이 날 올 거고 양쪽 다 안 되면 못 오겠죠. 됐습니까? 두 번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Available 할 때 골라서 와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은 6세부터 10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tion fee 가 뭔 뜻이에요? 참가고요. 참가 비용이죠. Participation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참가란 뜻이고 fee 하면 비용이죠. 참가비용 Participation 뭐 Participate Participant Participant Participant는 뭐였어요? 참가자 아닙니까? 참가자 Participate 참가하자 Participation 참가 Participant 참가자 그래서 세 벤티 달러 퍼 퍼센트 은 뭐 뜻이에요? 한 사람은당 70달러 한 사람은당 70달러 뭐 한 7만원 좀 넘겠네요. 아따 비싸네. 아따 비싸네 할까봐 점심과 간식은 포함 됐습니까? 따로 싸울 필요 없다 include 반대말은 excluded 만약에 lunch and snacks excluded 하면 니들이 알아 챙겨와야 돼 라는 뜻이고요 excluded 하면 제외된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활동은 making cheese from gold's milk 염소젓으로 치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picking strawberries 뭐하기? 딸기따기 그 다음에 making strawberry jam to take home 뭐하는 놈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딸기잼 만들기 뭐 7만원 정도 받긴 받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집에 싸들고 가는 거 많네 빈손으로 가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are open rain or shine 우리가 열려 있는데 뭐 하거나 말거나 비가 오거나 맑거나 화창하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기상과 관계없이 한다는 거고요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be underbar ochard.com 가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6세에서 10세 어린이 참가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어 표현 참가 위에 점심과 간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great aquarium 이니까 뭐 수도권 안내물입니다 그래서 opening hours 10am to 6pm daily daily의 뜻은 매일매일 last entry 아 다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quarium에 이벤트를 하는데요 fish feeding 물고기 밥주기는 10am to 11am penguins feeding 펭귄밥주기 1시 pm부터 2pm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이걸 보고 아까 위에 나왔던 위에 나왔던 안내문에 뭡니까 이게 entrance fee 인거죠 이건 참 entrance fee 됐습니까? 이건 참가 미는 아니고 entrance fee 입장료 엔트런스 fee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keys 12 and under 그래서 12세 이하는 $25 이고요 adult는 $22 $59 이고요 $33 이고요 그 다음에 10대는 말 그대로 teenage 13부터 19 까지 30달러 그 다음에 seniors 가 뭐겠어요 고령자들 고령자의 정의는 60 and above 60세 이상 여기에 under하고 above 서로 반대되는 거 쓰이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under 12 above 16 16 됐습니까 entrance fee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ticket holders will receive a free drink coupon 그래서 누가 뭐 할 거랍니까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공짜 음료 쿠폰을 받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홀더 하면 소지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free의 여러가지 뜻 중에 무료의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무료 드린 쿠폰을 will receive 받게 될 것이다 booking ticket의 뜻은 예약 티켓 그렇죠 티켓 예약하는 거 티켓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ll visitors are required to book online 그래서 be required to do 는 뭔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예 잠시입니까 예 왔습니다 should죠 예 안녕히 가십시오 should all visitors should book online be required to do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것을 요구되어진다 라는 뜻인데요 뭐뭐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be required to do 북의 뜻은 예약하다 예약하다 그럼 같은 말은 reserve 그래서 reserve의 명사형은 reservation reservation 예약이었죠 그래서 현장 티켓 판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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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약만 봤습니다 all visitors should book online booking will be accepted up to one hour before entry 그래서 뭐 예약이 수용되어질 것이다 최대 입장 1시간 전까지는 될 거다 이게 뭔 소리야 일단 1시간 전까지는 해야될까 그러면 예약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은 늦어도 몇 시에는 예약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9시 몇 시? 9시 9시에는 해야됩니까 마지막 입장이 몇 시까지였는데 5시 4시까지는 해야지 또 깨더라 마지막 입장이 5시인데 됐습니까 4시까지는 입장 그래서 마지막 입장시간은 몇 시다? 5시 5시라고 어디 나옵니까 The last entry is at 5pm 물고기 먹이 주기는 오후 1시인지 아니죠 10시부터 11시고요 그럼 뭐 X하고 X하고 60세 이상은 33달러입니까? 30달러였죠 seniors 가격이었습니다 above 60였고요 그 다음에 티켓 소지자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받죠 티켓 holder will receive a free drink 쿠폰 그 다음에 입장은 예약은 입장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60분 전까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내문 첫 맛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 끝이 났고요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배점도 높고요 보통 4점 5점 거기에 몇 점 배점되어 있어요? 3점 되어있습니까? 3점 내지 4점 이렇게 배점되어 있어요 보통은 점수 안 써있으면 몇 점짜리에요? 2점 2점 짜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법성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 해볼까요? 그래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지도 가르침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탐색하다 이 속도로 몇 분 만에 문제 풀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그 다음 콤플렉스 콤플렉스 복잡한 그 다음에 increasingly 점차 증가하여 점점 더 많이 관련된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있는 뭐 여러분들 두 달 뒤에 고등학생 되는 사람은 맞아? 뭐 단어를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와갖고 앉아갖고 눈 떠들어라 난 들을 테니까 이겁니까? 첫 문장 호흡이 좀 길고요 시작은 older 그 다음에 쉼표부터 해서 그래서 문장 자체에서 문장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모스트 부터 겠죠 문장 자체에서는 문장 자체에서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어도가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더 모스트 임퍼던트 플레잉 더 모스트 임퍼던 인스트럭셰트 비닐이지 이 부분이 진짜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근데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 이 문장 자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는 거지 그게 나중에 뭐 뒤집힐 수도 있고요 뭐 반대되는 예를 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부분이 있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있지만 이러고 있죠 뭐가 있지만 보통은 있대요 뭐가 있지만 바른 방법이라마요 바른 방법 어프로프리에이트 웨이가 있대죠 코렉트 웨이 자 코렉트는 뭐 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형용사로서 맞는, 적절한 이란 뜻이니까 뭐 같은 말은 어프로프리에이트라든지 또는 뭐 라잇이라든지 또는 프로펄 자 코렉트는 동의어 좀 챙겨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프로펄 있죠 프로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프로프리에이트 라이트 프로펄 어프로프리에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코렉트 서로 관련이 형용사일 때 같은 말이다 적절한, 적합한, 올바른 이란 뜻이다 반대말은 인코렉트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하면 비록 비록 보통은 적절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러고 있어 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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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연주하는 그러니까 악기를 잡고 그리고 연주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어떤 악기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을 잡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고 뭐 첼로는 첼로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있고 첼로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방금 했는 말을 although 안에 잡아놨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긴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됐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뭐가 보니 더 most important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뒤에 무슨 얘기 나올 거다 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지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 절대로 아니겠죠 지금까지로 가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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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할 instruction은 is 이 아이다 이렇게 is에 밑줄 친 이유는 여기에 r가 올 거냐 is가 올 거냐 해서 주어가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단수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그럼 이제 됐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됐은 여덟 가지 됐 중에 하나라면 여기에 됐이 있어도 되는 거겠고요 당연히 맞겠죠 네 뭐하는 됐으로서 맞습니까 권만드는 그렇죠 권만드는 됐으로서 맞죠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 알려줘야 할 것 가르쳐줘야 할 것은 됐 이아라는 것 이다 데이에 밑줄 친 이유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데이 계속해서 데이는 계속해서 뭡니까 악기입니다 악기 됐습니까 악기 대신 하고 있어요 악기 뭐 스튜던츠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악기들이 뭐가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악기들이 뭐 받아야만 한다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란다 얘들은 잘 보살펴줘야 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한 거다 악기라는 것은 장난감 아니고 Must be looked after 여기에 뭐 Must be looked after 여기에 들어 있는 문법은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자 만약에 이게 주제찾기였다면 여기서 벌써 선택지를 봐야돼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다 악기를 배울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며 그리고 관리를 해줘야만 한다 보살펴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은 겁만드는 대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여기에 B동사 뒤에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것들이 장난감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은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 이다 그러니까 잘 수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자 ALLOW가 맞는지 아닌지를 뭐 볼려면 쭉 해서 일단 ALLOW에 밑줄 껐는데 ALLOW에 밑줄 끄기보다는 여기에 TO EXPLORER 밑줄 왜 꺼놨어요? OK OK 그래서 ALLOW는 여기 지금 이게 업법상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네 그렇죠? 핸들링이 아이엔진이 이유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가 온다든지 엉뚱한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핸들링 엔드플레잉 핸들링의 병렬구조에서 핸들링이 핸들링 된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치사의 목적을 하려고 얘는 동명사 형태 취했고 핸들링 이게 똑같은 이유고요 여기에 Ways of가 생략됐으니까 그 다음에 For Themselves는 왜 밑줄 꺼놨나요? 당독용금 당독용금입니까? 당독용금입니까 이게? 아 아 아 헤헤 오브 이슬프 뭐였어? 오브 이슬프 뭐였어? 오브 이슬프 아 진짜? 그들일수도 있죠 뭐래? 오브 이슬프가 뭐였는지 묻고 있다 오토매티컬리 아니었어? 응? 바이원 셀프는? 언론! For Meself는 report 와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병사마다 무슨 어? 수거처럼 외워야된다는거 못믹니까? 오브 이슬프 오토매티컬리 저절로 더 도어 오픈드 오브 이슬프 그분은 저절로 열렸다 I went there by my self 난 나 혼자 거기갔다 By oneself alone For oneself without other self 남의 도움받지 않고서 Okay, alone 맞는 이유는 명령문이고요 내용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허락해줘라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뭐를 허락해줘라? 시간은 시간인데 뭐할 시간? 탐색할 시간 뭐를 탐색하랍니까? 잡는 것 그리고 연주하는 그 악기를 잡고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을 탐색할 시간을 주어라 남의 도움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문 칠드랑 되시기 왔겠죠 Before showing 아 미안합니다 칠드랑이 아니네요 Instruments 되시기 왔습니다 Before showing Musical Instruments 악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남의 도움받지 않고 직접 자신의 힘으로 뭐하고 뭐하는 방법을 탐색해볼 시간을 줘라 핸들링하고 플레잉하는 방법을 익스플로러 해보기 위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애들 막 피아노 만져보고 또 뭐 바이올린 만져보고 할 때 참견하지 말아라 일단은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또 스스로 소리도 내보는 걸 가만 내놓아라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이래가지고는 뭐 조사용에 뭐 하나도 없고 단어조차도 모르고 그냥 내가 단어는 산소라고 안했는가 공기라고 안했어요 숨 안 쉴 겁니까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are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그래서 finding에 밑줄 친 이유는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3번이 자동으로 틀리게 되는 거죠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이 중간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밑줄 끊고 여기에 틀렸다라는 거 발견한 문법이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is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그래서 뭐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 그것은 중요한 단계다 뭐의 음악적인 어떤 뭐 여정 뭐 exploration 뜻은 뭐 탐색, 탐사 이런 뜻인데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musical exploration에서 음악을 음악으로의 항해에서 탐색해서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important 이런 말이 들어간 게 전부 다 이 글 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rrec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and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so that one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이 문장 호흡이 좀 긴데요 뭐 이 정도 호흡 낀 건 이제 자주 만날 겁니다 correct에 빗줄 꺼는 이유는 얘가 지금 품사가 뭐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죠 이게 동사로 착각하는 순간 해석을 잠깐 헤맬 수도 있습니다 얘가 동사로써는 무슨 뜻이야? 올바르게 고치다 올바르게 고치다 라는 뜻인데 지금은 플레잉을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correct playing 합쳐서 올바른 연주 연주라고 해야 되겠죠 뭐 연주를 고치다 연주를 수정하다가 아니고 올바른 연주 어프로프리에이트 플레잉 컴즈 어프로프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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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이런 말들 같은 말들 적합한 올바른 올바른 이란 뜻에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d 밑줄 꺼는 이유는 형용사정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find 밑줄 꺼는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to find 해도 상관없는거죠 그니까 여기서 시작된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어리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구는 욕구인데 뭐하고자 하고 뭐하고자 하는 욕구 찾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또 찾고자 하는 욕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that 밑줄 꺼는 이유는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의 절이라 했죠 네 그래서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한다 했고 why 에 대한 대답입니다 부사절이고요 의도의 부사 투부정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걸 so that 주어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뭐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원 밑줄 꺼는 이유는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주가 뭐로부터 온다 욕구로부터 온다 바람으로부터 온다 뭐하고 그리고 뭐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또 찾고자 뭐를 찾고자 하는 봅시다 가장 적절한 사운드 사운드 퀄리티 소리의 품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욕구와 그리고 또 찾고자 하는 뭐를 찾고자 하는 욕구 연주 자세 하면 되겠네요 가장 편안한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구와 가장 가장 적합한 가장 적합한 라는 욕구로부터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오게 된다 제대로 연주하려면 제대로 된 소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까 내가 알아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제일 편안한 연주 자세가 될까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연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세로부터 제대로 된 소리로부터 appropriate sound appropriate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correct appropriate playing 이 나오게 된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becomes increasingly relevant 그래서 as에 밑줄 꺼는 이유는 오케이 뭐뭐이기 때문에 좋네요 됐습니까 또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봐도 되구요 에즈가 여러가지 뜻 중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함에 따라 아참 여기 덜 해석했네 자 그래 그 부분 so that so that a student 겠죠 a student so that a student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누가 뭐하기 위해서 학생이 배우는 학생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뭐를 가지고서 통제력을 가지고서 over time 긴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이 이제 연주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 긴 시간 동안 연주를 하게 되겠죠 네 한번 연주하는게 길 수도 있구요 그 연주자로서의 인생 자체가 길 수도 있구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서 control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서 뭐에 대한 컨트롤이겠습니까 악기에 대한 통제력이겠죠 악기를 여기에 with control에는 무슨 뜻이냐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라는 의미로 with control 이란 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어떤 학생이 연주할 수 있기 위해서 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뭐 함에 따라 악기와 그리고 음악이 더 복잡해지게 함에 따라 적잡해지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learning에 밑줄 친 이유는 becomes가 맞는 이유하고 똑같죠 아까 전에 봤던 똑같은 문법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산수 취급한다 여기 become이 되어있으면 틀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 그것은 점점 더 관련이 있어지게 된다 근데 relevant에 숨어있는 뜻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닌데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연관성이 있어지게 되고 인다 연관성이 있어지는 얘기는 적절한 연주 기법을 배우는게 중요해진다 점점 더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 되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을 알고 있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 고요 5번은 왜 출제자가 밑줄 꺼놨겠다 여기에 increasing 이 맞냐 increasing 이 맞냐 이 의도 중 increasing 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필요한건 부사죠 부사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관련성이 있는 점점 더 관련성이 있는 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사 형태 여기 ly 없는 형태가 오면 틀렸다 그래서 단어 fundamental 중요한 기초적인 important 하고 동의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hances are 아마 못 먹을 것이다 chances are dead 아마 못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artificial 반대말은 natural 인공적 그럼 artificial 인공적인 이겠구요 그 다음 moreover 게다가 그 다음에 worth 가치 가치 여기 워드 워드 이신데 가치가 있는 예약 능지 이번 같은 양위 lit up the world lit light의 과거형 환하게 밝히다의 과거형 원래 형태는 뭐예요 nearly 거의 오케이 자 이번엔 문맥상 낱말의 씀입니다. 이 바로 위에 문제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만 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보다 위의 문제가 조금 더 쉬운 편이었구요. 이제는 이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 내용상 안어울리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예 해석해 보세요. 드랍스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라는 뜻입니다. 그게 엄청 떨어졌을 때. 뭐가 엄청 떨어졌을까요? 기초적인 뭔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매우 중요한 뭔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뭔가 이게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겠어? 금값이 떨어졌을 때 겠어? 그러니까 something fundamental은 없어서는 못 사는 그런 물건에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whole world can't change. 세상 전체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까? 기초생활 필수품 중에 뭔가의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글 여기서부터는 슬슬 앞에 뭐 주제찾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제찾기보다 좀 더 이제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수품, 가격, 다운, 세상, 바뀐 이 첫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something fundamental의 예를 들겠다라는 게 딱 나옵니다. consider light. 뭐 해보자? 빛을 한번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여기에 light가 뭐의 예야? something fundamental의 예로서 등장했습니다. 빛을 한번 생각해보자.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chances are 이거 몰랐으면 you may be reading 하고 똑같은 거죠. you may be reading 하고 같은 같은 표현을 chances are that 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넌 아마 읽고 있는 중일 거야. 이 뜻입니다. you may be reading. chances are you are reading. 이게 조동사 may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에 절을 이끄는 chances are that 절입니다. chances are that 절이 지금 생각됐고요. chances are that you are reading. 아마도 네가 읽고 있는 중일 거야. 이 문장을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인공조명 아래에서. 여러분도 LED 불빛 밑에서 읽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moreover에서 놨습니다. moreover 밑줄 끌만 하죠. moreover 뜻은 뭐고? 게다가 라는 뜻이고 그래서 한번 더 앞에서 나온 내용과 확 틀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강화해서 한번 더 얘기하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게다가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게다가 너나 아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래요. 생각 안 할 거래요.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그래서 독서를 위해서 인공조명 사용하는 것이인지 아닌지 어떤지 아닌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문장은 조금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제 입도록 때까지 독서가 있는지 몰랐을까요? 몇 년 전에 받은 마치를 읽는 것과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뒷부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불 켜는데 돈이 들긴 들잖아. 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불 켜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당 뭐 한 5만 원이 든다 치자 응? 한 시간당 5만 원이 들면 내가 이걸 읽는 게 5만 원 이걸 읽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걸 켜놓고 있으려면 5만 원이 들 건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절대 안 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5만 원이 안 드니까. 됐습니까? 몇백 원이면 되니까. 몇십 원이면 되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뭔가의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를 빛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문장 당연히 아마도 어떤 Artificial Light 안에서 아래에서 읽고 있을 거고 게다가 아 이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웨더는 뭐뭐 읽지 아닐지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Worth it or not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것 독서를 위해서 그래서 잇의 뜻은 잇에 대한 얘기 그쵸. Using Artificial Light 대신 왔죠. 그래서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Using Artificial Light 그래서 인공조명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절대 내 머리에 갔어. 절대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So That 이죠. 됐습니까? 이런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 칩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Light is so cheap 빛이 매우 싸다 That 해석해 달라고 So 그래서 You use Light 너는 뭐한다? 빛을 사용한다? Without thinking 아무 생각 없이 빛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래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빛을 사용한다 하고 칩하고 당연히 어울리죠. 만약에 Light is so expensive 이렇게 했으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빛을 켜는데 인공조명을 켜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싼 것이 원인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인공조명 사용하는 게 결과를 이어놨으니까 1번은 아주 잘 어울리고요. 자 이제 벗이 나왔습니다. 벗 나왔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비교라는 걸 알 수 있고 언제랑 언제를 비교하고 있다? 현재와 1800년대 초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In the early 1800년대 초반에는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그래서 이제 대한 얘기 라이트 그렇죠. 라이트 되시고 왔고요. 그 다음에 Would have cost 눈 왜 비추셔놨을까? 그러면 여기서 WOULD DO, WOULD HAVE DONE WOULD DO하고 WOULD HAVE DONE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WOULD DO, WOULD HAVE DONE 자 조동사 have pp란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조동사 have pp의 문법 조동사 have pp는 어떤 상황에서 씁니까?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싶을 때 쓰는 거죠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싶을 때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찰맹이었는데 초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WOULD HAVE COST YOU 자 여기 COST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COST A, B COST A, B 하면 뭐 뜻이겠어? A에게 B의 요금을 청구하다고요 그래서 LIGHT WOULD HAVE COST YOU 빛이 뭐에서 쓸 수 있다? B형을 청구했었을 수가 있겠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청구했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WOULD COST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니까요 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과거에 불확실한 추측이라든지 아니 과거에 추측하고 싶으니까 지금 1800년대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LIGHT WOULD HAVE COST를 해야지 LIGHT WOULD COST 하면 됩니다 코스트의 3단 면신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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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가 뭐라고? A에게 B의 요금을 청구하자 그래서 빛이 너에게 400 times 몇 배를 400배를 청구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18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몇 배 비싸졌다? 싸졌다? 400배 싸졌다 그 다음에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What을 밑줄 건 이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고요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money that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400 times money that you are paying 인거죠 400 times money 하면 뭐예요? 400배의 돈 400 times money that you are paying now 네가 지금 내고 있는 그 money의 400배를 모에 대해서 같은 양의 빛에 대해서 똑같은 양의 빛을 내는데 400배 더 금액을 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100원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4만원 내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빛을 하려고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이 계속 눈에 밟혀야 되죠 됐습니까?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The whole world can change 됐습니까? 그래서 something fundamental의 예로서는 라이트를 들고 있고 1800년대에 비해서 지금 400배 싸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 that price,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would think twice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그래서 At that price 그 가격에서 그 가격에서 여기서는 그 가격은 400배의 가격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겠죠 400배의 가격이 되었을 때 너는 뭐 할 텐데 알아차릴 텐데 뭐를 알아차릴 텐데 비용을 알아차린다는 얘기는 비용에 대해서 신경 쓰일 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에 신경 쓰일 거고 그리고 뭐 할 텐데 생각할 텐데 한 번 더 뭐하기 위해 뭐하기 전에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뭐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 책을 읽기 위해 인공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다 자 지금 여기에 would의 이유도 중요하네요 여기에 왜 will이 오면 안 될까요? 이런 가정법이 그렇죠 이거 가정법이죠 at that price 가 가정법에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t that price 대신에 지금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냐면요 if you had to pay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를 넣을 수 있는 거야 if you had to pay 됐습니까? 만약 네가 그 가격을 지불 근데 내가 if you have to pay 가 아니고 if you had to pay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지금 이거 지금 그 가격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가격을 냅니까 400배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정법 과거입니다 너는 뭐 할 텐데 비용을 눈치챌 텐데 비용이 신경 쓰일 텐데 그리고 뭐 할 텐데 두 번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거 가정법 절입니다 이거 가정법 if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용을 비용이 신경 쓰일 텐데 라는 의미로 notice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ignore 을 쓰면 비용을 뭐 할 텐데 무시할 텐데 니까 여기에 ignore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문맥상 틀린 거죠 됐습니까? 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여기에 답이었던 거를 맞게 해 놓고 이런 걸 고쳐놓고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인크리즈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요 더 인크리즈 인 더 프라이스 오브 라이트 리더 또 월드 그래서 모의 뭐가 빛의 가격의 증가가 뭐 했다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틀렸죠 그래서 뭐로 고쳐야 됩니까? 디크리즈로 바꿔야 되겠죠 더 디크리즈 인 프라이스 오브 라이트 리더 더 월드 그래서 빛의 가격의 감소가 세상을 환하게 밝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크리즈 하고 리더 더 월드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가격이 높아졌는데 환하게 밝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을 친 이유 그쵸 그것도 있죠 그쵸 그것도 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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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드 이건 뭐야? 물음표 붙여야 되나? 디디 턴라이트 인터 데이 누가 뭐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네요 정국 동사 답변 이리와 뭐해? 어? 아임가 아임가 이렇게 쭉 나가줘 ok 이제 해야 되기 어디갔어 더 디크리즈 인 프라이스 오브 라이트 대신 왔죠 더 디크리즈 인 더 프라이스 오브 라이트 대신 왔죠 그게 뭔데 빛의 가격의 하락 빛의 가격의 하락이 턴 a 인 투 비하면 뭐예요 턴 a 인 투 비 턴 a 인 투 비하면 뭐예요 a를 b로 바꾸다 그러면 빛의 가격의 하락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의 가격의 하락이 가능하게 해줬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어디에서 큰 건물 어떤 큰 건물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커다란 건물에서 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아 얘가 일로 갔네 그쵸 그러면서 이 안에 뭐 있어 디드가 있네 디드가 일로 따라 나가네 디드가 따라 나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이 뭐예요 부정어의 도치주 이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1학년 때 not only did the decrease of the price of light turned the night into day but also the decrease the price of ligh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a building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자 지금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푸는 거는 문맥상 어색한 걸 찾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는 분명히 문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 이거 부정어의 도치 쓰라는 거 이런 거 갖고 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세 밑줄 친 이유가 뭘까요 대세 밑줄 친 이유 뭡니까 일단 뭐하는 대세예요 겁맞는 대세입니까 관계대명사지 뭔 소리 합니까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이거 현주 현주 고등학교 선주 고등학교 선주 말고 현이 고등학교에서 이 엔터 대신에 여기다 뭐 써 놨는지 알아 여기다 컴 써 놨더라고 이게 지금 해석해 보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어디 갔어 빛의 가격의 하락이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빛의 가격 또한 빛의 가격의 하락은 우리가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어떤 큰 건물 어떤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큰 건물에서 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문장이잖아 여기 얘를 왜 컴으로 바꿔 놨을까 얘가 컴으로 바뀌어도 뭐 뭐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커다란 건물 이란 뜻은 의미는 유지되잖아 여기 컴으로 바꿔주는 순간 뭐도 하나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저거 얘 대신에 뭘 써야 돼 웨어를 써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한 문법은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 자리냐 관계부사 자리냐 이거 줘 그럼 엔터는 무슨 동사야? 엔터 더 빌딩이야 엔터 인투더 빌딩이야 그쵸 엔터 더 빌딩이죠 그러면 여기에 손행사가 빅빌딩스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죠 전체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됐을 써도 된단 말이야 엔터가 있을 때는 근데 컴 내추럴라이트 컴 더 빌딩스야 컴 인투더 빌딩스야 그래서 여기에 웨어를 쓰거나 또는 인투 위치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 위치를 쓰고 컴 인투를 하거나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인투를 안 쓰고 싶으면 여기다 웨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게 일단 이게 여기에 지금 방금 내가 설명했는 건 어떤 지식들이 있냐 얘가 타동사라는 거 알고 있냐 타동사니까 지금 이 선행사가 전체사 필요 없이 엔터 더 빌딩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쓰면 맞다 근데 여기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컴 이란 동사를 쓰면 그때는 컴 인투더 빌딩 해야 되니까 여기는 더 이상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고 관계부사로 치환 하든지 아니면 전체사 인투를 어딘가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쓸 것 같으면 인투덮은 안되고 인투비치 해줘야 된다 인투덮은 왜 안된다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전체사 쓰면 안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 낼 것들 수두룩 빽빽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문법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있는 문법 뭐예요? 여기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문법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죠 가정법 중에서 뭐예요? 가정법 가정법 혼합가정법 그렇죠 혼합가정법이죠 여기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나오는 건 뭐? 바로 혼합가정법이죠 혼합가정법 어떨 때 씁니까? 과거에 어떻더라면 지금 텐데 하는거죠 여기서부터 가정법 시작됐고 이 부분이 그니까 여기에 앞부분 리얼리부터 파서블까지가 뭐를 따르고 있다? 과정법 과거를 따르고 있고 if부터 여기 뒷부분은 뭐를 따르고 있다? 과정법 과거완료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여기 낫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떻지 않았으면 지금 텐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뭐 여기는 이런 관계대명사겠죠 우리가 우리가 어느 날 가지고 있는 거의 그 무엇도 텐데 뭐 할 텐데 가능하지 않을 텐데 이게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해석 조심해야 되겠죠 거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현재 가능하지 않을 텐데 만약 인공조명의 가격이 언제 떨어지지 않았었으면 과거에 떨어지지 않았었으면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거의 0까지 뭐 to almost zero입니다 이건 nothing의 뜻은 그래서 과거에 빛의 조명 인공조명의 가격이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have 하고 있는 have 거의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거는 이제 문맥상 맞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첫 문장은 기초적인 가격 기초적인 물건에 기름값 금밥 금값 기름값 기름값 같은 거 이런 게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이 fundamental이 담고 있는 뜻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됐습니까 뭔가 엄청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바뀌는데 빛을 생활필수품으로 없고요 아마 너 지금 지금도 인공조명 안에 있을 걸 게다가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게 이 빛을 빛을 내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절대 없다 내가 내가 막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어와서 야 전기싹 같다 하면서 불 끕니까 아니요 아이고 공부하네 이러면서 가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매우 가격이 싸 그래서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1800년대 초반에는 지금 네가 내는 돈에 400배를 냈어 그 가격이면 너는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신경 쓰일 거고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거다 독서하는 거야 인공조명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light to lead up the world 그래서 가격의 decrease가 하락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고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이 Turn night into the day 했을 뿐만 아니라 밤을 낮으로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하락이 우리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연광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커다란 건물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가능하게 해 주었다 거의 우리가 어느 날 가지고 노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언제 불가능할 텐데 현재 불가능할 텐데 언제 가격 안 떨어졌으면 가오가의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됐습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문법이 최근에 배웠던 문법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 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막 지나가는 이건 나중에 풀어야지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는 악면 엄청 악명이 높았어요 한 4-5년 전에는 요즘은 조금 40번대 문제한테 좀 낭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뭐 쉬워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통의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에스펙트 측면 컨시스턴트 리 일관적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 센스 콘트롤 통제감 내가 통제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 Consistent Schedule 일정한 스케줄 일관적인 스케줄 Distress 괴로움, 스트레스 Insure 보장하다, 확실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Eliminate 제거하다, 배설하다, 없애다 Companion 동료, 동반자 Rather than A, rather than B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Unbelievable Adoreal Rather than 앞의 것을 강조한다 Confident Convenient? Convenient? Confident 자신감 있는 야 니들 지금 뭐해 오는 거야 아 안되겠네 뭐 이거 해석 다 써오는 숙제 드릴까요? 그럼 어디서 또 백이 오겠지 뭐 자 내가 밑줄 걷는 그 이유를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해주세요 자 보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providing good care is making sure that an animal needs are being met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뭔 소리예요? 뭐 위 뭐는? 아 당황을 준다 뭐 위 뭐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한가지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providing good care 하는 the most important aspect 중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애완동물을 어떻게 케어해줄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good care를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죠 good care를 good care를 제공해주는데 뭐 이렇게 해주는 뭐 뭐 뭐 뭐 깨끗한 물을 주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놀아주는 거라든지 목욕을 시켜주는 거 뭐 여러가지 케어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제 making sure 보장하는 거랍니다 대디아를 겁맞는 돼지고요 대디아를 보장하는 거라는데 뭐를 보장하는 거라는데 어떤 동물의 요구가 욕구가 뭐 되어진다? 충족되어진다 어찌 충족되어진다? 일관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동물이 아 나 먹고 싶은데 할 때 먹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에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라 그랬어 그러면 밥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밥 나오던데 어 당연히 밥이 나오네 이때쯤 되면 산책시켜주고 똥 싸게 하고 오줌 싸게 해주던데 그러면 막 언제 내가 똥을 싸야 될지 막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빅매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일단 빅의 뜻이 이제 더 이상 만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충족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할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의 요구사항이 충족합니까? 충족되어진 및을 합니까? 및을 당합니까? 및을 당하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수동태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이거 진행형 시제 수동태입니다 진행형 수동태 그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It is being made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비빙 pp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빙 pp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비빙 pp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밑의 뜻이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러면 동물의 욕구가 만족되어져야 되는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밑하고 주어인 애니머스 니드하고 동사인 밑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니까 수동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형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살품을 제공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하는 거다 얘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줘도 됩니다 중면은 뭐다? 동물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충족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누구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까? 동물한테 그렇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나올 거야 마음 푸근하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이맘때쯤 되면 산책시켜줄 거야 이러면 굿 케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언제는 뭐 산책시켜주고 뭐 어제는 시켜주고 오늘은 안 시켜주고 오늘은 아침에 시켜줬다가 뭐 그 다음날은 밤에 시켜주고 막 이러면 애가 막 계속 불안한 거죠 나 똥 싸야 되는데 언제 똥 싸지? 난 밖에서 똥 싸야 되는데 언제 밖에 나갈지 모르겠어 언프레딕터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딱 산책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ike humans 인간과 마찬가지로 Animals need a sense of control 동물들이 뭐가 필요하다? 통제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제라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통제는 뭔가 딱 시간에 맞춰서 뭔가 딱딱 너 이때 되면 이거 해야지 너 이때 되면 이거 해야지 이때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런 것도 통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도 통제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새벽 4시까지 막 넷플릭스 보고 쳐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드디어 주워 끝났어 드디어 주워 끝났다고 이제 동사 나와 미 익스피리언스 미 익스피리언스 디스트레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주워였냐 언 애니머부터 시작해서 스케줄까지가 주워였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면 언 애니머 미 익스피리언스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어떤 동물은 뭐 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느낄 수, 경험할 수도 있다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동물은 동물인데 아무 동물이나 익스피리언스 디스트레스 그래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의 동물인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굿 케어 받는 동물이겠다 아니겠다 그렇죠 굿 케어 받지 못하는 동물이란 뜻의 뜻이 여기서부터 후부터 시작해서 스케줄까지의 관계사절안이 있겠죠 동물은 동물인데 who may get enough food 뭐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but doesn't know 하지만 뭐야 몰라 when the food will appear 그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 and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그리고 그 어떤 일정한 스케줄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동물이 뭐를 겪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밥은 하루에 뭐 먹어야 될 밥의 양이 뭐 예를 들어서 500g의 밥을 먹어야 된다 치자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떨 때는 1시에 줬다가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줬다가 난 너한테 줘야 될 거 500g 줬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consistent schedule 일정한 스케줄을 여기에 c는 예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일정한 스케줄도 예측할 수 no가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볼 수 없는 알아챌 수 없는 동물이 may experience distress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OK 여기 doesn't에 밑줄 그은 이유는 doesn't know에 doesn't에 밑줄 그은 이유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 관계사절이고 선행사가 on animal의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don't know 있으면 바로 틀린 걸 눈치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by ensuring that our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자 여기서는 중간에 좀 끊어야 되겠네요 우리 에이 보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제공할 수 있는데 뭘 제공할 수 있대요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뭐함으로써 보장함으로써 데디아를 겁만드는 대시구요 데디아라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통제감을 동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뭐를 데디아 뭐를 보장한지 보자 우리들의 동물들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거 너희들의 환경이 어떻다라는 걸 단디 확실히 함으로써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predictable이겠죠 너희들이 사는 환경이 어떻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 예측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ensuring 함으로써 통제감을 줄 수가 있다 통제감을 줄 수가 있다 통제라는 말을 이제 센스 오브 컨트롤을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야 이 뜻은 통제감 통제감 그러면 너희들은 통제 그러면 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얘는 통제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 통제가 뭐를 통해서 컨시스턴트 스케줄 프레딕터블 스케줄 일정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에 의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해야지 몇시부터 몇시에는 뭐해야지 몇시에는 뭐해야지가 바로 뭐다 통제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자 이제 여기에 땡땡은 뭐다 부가설명문이라 부가 이제 지금부터 더 설명할게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프레딕터블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기회를 여기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프레딕터블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 뒷부분을 해석해도 이게 프레딕터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항상 이용 가능한 물이 있고 항상 어디에 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에 항상 물이 있는 게 뭐야 아 저기 가면 물 있지 라는 게 바로 프레딕터블한 상황이란 말이야 예측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야 there is always food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and after our evening work 항상 음식이 있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 갔다 오면 저녁때 산책 갔다 오면 그러니까 개가 자연스럽게 저녁때 산책 갔다 오면 밥 줘야지 지금 밥이 있어 아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야 디스트레스 반대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there will always be in time and place to eliminate without having to hold things into the point of discomfort 그래서 항상 뭐가 존재한다 때와 장소가 있대 뭐 하기 위한 똥 싸기 위한 똥 쌀 때가 있고 똥 쌀 장소가 항상 있대요 뭐 할 필요 없 여기에 이제 things는 뭐 대신 왔다 똥 대신 왔죠 뭐 할 필요 없이 똥을 참고 있을 필요 없이 without having to hold 여기 have to의 ing 형태입니다 hold 하면 잡고 있다 그러면 잡고 있어야만 할 필요 없이 뭐를 똥들을 things를 어떤 순간까지 불편함의 순간까지 불편한 순간 뭐에요 다리를 x자로 꾸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똥을 things를 참아야 할 필요 없이 항상 때와 장소가 존재한다 아 이때쯤 되면 똥 쌀 때 됐는데 밖에 나가자 산책 시켜준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가 그런건가 Human companions can display 그래서 인간 동료 그러니까 우릴 얘기하는 개를 키우고 있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다 보여줄 수가 있다 뭐를 보여줄 수 있다 지속적인 감정적인 지지를 서포트를 rather than providing love one moment and withholding love the next 뭐 이거는 별로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거는 강조 이거는 별로 가 rather than 이라는 구조가 그래서 내가 아까 a rather than b b 라기 보다는 a 뭐 하기보다는 사랑을 줘 뭐 providing love 해 한순간에 그리고 또 withholding love 사랑을 안줘 사랑을 꼭 붙들고 있어 너네 다음번에는 한번은 막 이뻐해 줬다가 좀 이따가는 야 나 귀찮아 저기 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를 줌으로써 consistent emotional support를 보여줄 수가 있다 지속적인 감정적인 이게 emotional support 이게 뭐야 이거 예뻐해 준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뭐 뭐 한번은 예뻐해 줬다가 또 and with holding love the night 그 다음번에는 사랑을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when animals know 동물들이 알 때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동물들이 알 수 있을 때 아 지금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를 할 수 있을 때 they can feel more confident than calm 그들은 더 편안하고 침착해 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 케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오답률 꽤 높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silent 동사로 쓰면 아 형용사로서 조용한 닥치고 있는 거고요 natural 자연스러운 거 isolated 고립된 다이나믹 다채로운 다채로운 역동적인 그때그때 변화는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좋습니까 네 다음번에는 좀 해 오시죠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COM 수고하실 거예요 이